그래서 오늘 수원주의 소속입니다 자 우리 저 다리 밑에 가니까 그립이 쫙 그려져 있어요 이따 가실 때 한번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체로 여러분에게 또 보다 신나는 무대 수원 아줌마 각서리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한골 한계를 씻었나 기구판을 뵙었나 장치반을 뵙었든지 장치반을 뵙었든지 한강물에다가 떨렸지 한강물에 떨렸어 한강물에다가 떨렸어 지루기구를 빌려면 장치반을 뵙었든지 저지금과 장치반을 좌우지금과 장치반을 사는 달여울 들어간다 설식으로 날 남반나 슬로우고 나를 들어간다 상이 오래봤던 날 소리라 주지도 않고 못 도와서 이외 이름이 이래도 좀 괜찮은 나라 자체로 살 돌아가고 살 바다 신고 전화한 노래에 앉아서 나 스스로 돌아왔네 길이도 길이도 잘한다 잘한다 우리는 우린 저 우리는 우린 여운 우린 매우 잘 쓰고 한 발 가진 장기를 두 발 가진 사막이로 두 발 가진 풍놈이라 일어나니야 일어나니야 길은 동일에도 먹었는가 미끌미끌미끌미끌 자라야겠다 그 몸은 손에 넘어갔는가 이끌다 이끌다 일어나니야 길은 동일에도 먹었는가 시원시원하게 자라다 시원시원하게 자라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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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형성에 뿜만이다 날까 이번 부대 갈 면 잠장 정리 하 저 암복기 기뜨라고 또 우르르 몰려간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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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